빈손의 주인공 김재일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인생이 뭐하더냐 바람이 흐르냐 고구를 흐르냐 잠시 원단 바람이 흐르냐 고구를 흐르냐 고구를 흐르냐 고구를 흐르냐 인생 살이 별로 없더라 하아 어차피 우리는 인생 살이 별로 없더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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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원 배붙은 뭐 그리 바둑바둔 사는 오른만한 오하한 세상 보름 속옷한 세상은 세상살이 별의도 없더라 바람을 붙잡히는 그 빈소리는 무엇을 오른만한 오하한 세상 보름 속옷한 세상은 세상살이 별의도 없더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 삶이 밀어서 Где ν인데요 내 삶이 밀어서 tę를 그 누군가 내 삶 알았어 brackets 지금 새 장 R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